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겠다고 종종 다짐을 하지만 언제나 지키지는 않는다. 하루 중 각각의 식사는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특히 저녁 식사는 간질환, 불면증, 비만 등의 영향을 크게 미침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건강한 저녁 식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저녁 식사의 이점과 위험 저녁은 하루 중 마지막 식사이다. 휴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복이거나 너무 배가 부른 상태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밤에는 에너지나 열량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므로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을 많이 먹거나 너무 늦게 먹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다운 것 같은 영향이 미침을 느낄 것이다. 불면증, 수면 부족, 아침 피로 부응 눈, 피곤해 보이는 인상체액, 절유 변비, 아침 콧물간 질환, 소화, 장애, 위상과다, 가스 등 장기적으로는 비만이나 체중 감소 저녁을 언제 먹어야 할까? 잠을 자려고 누우면 몸이 이완을 하고 세포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 적인 중국 의학에 따르면 장기는 매 시간마다 재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23시 1시, 쓸개 1 3시, 간 3 5시, 폐 5 7시, 대장 7 9시, 위 몸이 생체 시계를 존중한다면 소화가 보통이 3시간 정도 걸린다. 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11시 전에는 저녁 식사에 소화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저녁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8시 이전이다. 건강한 저녁 식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겉균형 잡힌 저녁 식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소 적정량, 가능하면 익힌 것. 소화를 잘 시키기만 한다면 생으로, 샐러드 등 먹어도 되며, 특히 더운 날, 해당. 저지방 단백질 적정량, 달걀, 생선, 콩, 밀, 글루텐, 신선한 취즙, 요거트, 견과류, 버섯. 전분이나 곡물 약간, 빵, 파스타, 현미, 감자, 바나나. 건강. 한지방 약간, 식물성 오일, 건과일, 딸겔, 노른자, 요거트, 아보카도. 건강한 저녁 식사에 포함되면 안되는 것. 과도한 전분이나 곡물,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 설탕 단 과일, 저녁으로 먹으면, 재중 증가 가능. 오렌지나 귤 같은 강귤류 과일, 수. 면방에 수박이나 메론 같은 수분이 많은 여름 과일, 소화지연 마가린, 페이스트리, 튀긴 음식, 붉은 육류 등과 같은 포화지방, 강과 방광에 부담 과도한 소금, 채, 액저류 유발 커피, 차, 콜라 등과 같은 각성제 건강한 저녁 식사의 예시 채소. 귀리 약간, 완숙 계란 구운 채소와 버섯, 통밀 토스트 천연 요거트와 바나나 반, 게, 포도 한 줌 채소 수프와 구운 생선 채소 스무디나 가스파초, 오믈렛 콩크림, 수프, 구운 빼 채소와 감자 약간, 구운 닭고기 신선한 치즈와 씨앗이 들어간 그린, 샐러드 옥수수 토르티아와 과카몰리렌틸 콩, 간 당근, 마요네즈 샐러드 약간 마지막, 딥 저녁을 일찍 먹거나 자기 전에 무언가 더 한다면, 전분과 곡물의 섭취를 늘리고, 통밀 채소와 버섯 피자, 혹은 양상추 토마토 치즈 샌드위치를 먹어도 좋다. 주중에 저녁을 잘 챙겨 먹는다면 주말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다음날 일어나면 전날 저녁 식사가 건강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지즈 출처, 코볼트 123, 라플러스 제시, 데이비드 라번다이